여러분들에게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주 박사님, 역사학과 신학에 대한 상당한 조회를 가지신 분이 26년 동안의 연구를 총집결한 책이 바로 기독교로 보는 세계역사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역사 뒤집기를 위해서 좌우진영이 굉장히 격렬하게 싸우지 않습니까? 그만큼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라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세계사라는 큰 관점 속에서 좌우에 치우치지 않고 반듯한 역사적 관점을 가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독교로 바라보는 세계사, 이 책이 한국사뿐만 아니고 세계사를 반듯하게 올바르게 바라보는데 여러분들이 큰 지침이 될 것입니다. 이 사전투표율 의혹, 덜미를 잡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보게 되면 이 문제가 보시게 되면 강수부청장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율을 부풀리게 하는 그런 덜미를 잡힌 거죠. 여기서 조작을 굉장히 크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율을 손을 대구나 그럼 예전 선거에서도 사전투표율을 손을 댄 것 같다 그렇게 의심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이게 이제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발표를 한 거죠. 발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지금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내용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0월 11일 강수구청장 보궐선거. 이것만 보게 되면 숫자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이 숫자를 가지고 사전하고 당일의 차이를 구해보게 되면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럼 이거는 이 사전투표 득표율이 65.7%고 당일이 48.5%고 그럼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만졌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숫자가 선관위 홈페이지에 올라 있는 이 숫자가 다 만들어진 숫자라는 거죠. 선거인 투표는 괜찮은데 관내 사전투표는 만들어진 숫자라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이 숫지만 보면 별로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이걸 그려보면 야 그려보면 이게 문제가 있구나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구해보면 아 이게 진짜 문제가 있네. 개표할 때 사전투표를 깠을 때 여러분들 이렇게 하던 그래프가 후보별 득표수와 시간대별로 이렇게 줄어든 겁니다. 이건 당일 투표 깠을 때 사전투표 깠을 때 그러면 우리가 아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부풀리게 했구나. 이걸 우리가 감을 잡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딱 해보니까 아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짜를 발표했구나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어마어마한 소식인 거죠. 지금이야 그냥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엄청난 거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선거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엉터리를 발표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게 나온 거 아닙니까. 선관위는 발표를 관내 사전투표율을 선거인 숙인으로 22.64%가 투표장에 왔다고 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15.09%밖에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 7.55%를 엉터게 한 거 부풀리게 한 것으로 의심하게 되는 거죠. 표수는 3만 7771표를 엉터게 한 겁니다. 이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이게 나온 거지 않습니까. 엄청난 거잖아요. 제야 전문가에게 추계치를 한 거 아닙니까.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이런 거지 않아요. 이거 보고 이거는 선거가 정상이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냐. 이거 선거가 어떻게 이렇게 선거를 사전투표를 만졌구나 이 양반들이. 그러면 선관위가 발표한 이게 다 가짜구나. 이렇게 의심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추정을 해보니까 뭐가 나온 겁니까. 아 선거관리비원회가 발표한 사전투표율이 뻥튀기가 됐구나. 7.55%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발표한 거 이 자체가 뻥튀기구나 이렇게 느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럼 진짜 뻥튀기를 어떻게 했냐. 이렇게 해서 이제 가양일동을 본 겁니다. 가양일동을 보니까 가양일동 하나만 1,476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1,476표라는 것은 3분의 1에 해당한 겁니다. 이건 선관위가 발표한 표수고.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얻은 진짜 표수가 2,952표고. 그다음에 넣어준 표가 1,476표가 된 거잖습니까. 이렇게 표를 다 동별로 넣어준 겁니다. 3만 7,771표 가운데 가양일동은 1,476표를 더불당 후보와 함께 더해 준 거잖습니까. 더하는 데는 전산 프로그램을 썼겠죠. 그리고 개표소에서 아무 문제가 없었다는 것은 그만큼 위조트 표지를 투입했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이 사람들이 이런 방법을 썼으면 역대 선거에서도 동의라는 일을 하지 않았겠냐. 이렇게 의심해 보는 거죠. 그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역대 선거에 사전투표율은 문제가 없는가 의심을 하게 되죠. 제가 여러분 여러분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그래프 보시기 바랍니다. 직관적 이해를 돕는 데는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총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2.2%에서 2016년 21대 총선이 여러분들 2020년 26.7%로 늘었거든요. 이건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사전투표자 수가 대개 천만에서 이천만 정도 사이거든요. 2천만은 안 될 겁니다. 천백백만 될 겁니다. 엄청나게 큰 항공모함 같은 그런 함대인 거죠. 그런데 사전투표율이 이렇게 10% 이상 뛰는 건 있을 수가 없거든. 이 사람들이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지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을 뻥튀게 해서 집어넣을 수 있는 표를 확보했구나 이렇게 의심이 되는 겁니다. 이건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19대 대선 2016년에 사전투표율이 26.1%입니다. 그런데 2022년도에 36.9% 오른 겁니다. 이것도 납득을 할 수 없는 거죠. 1,700만 되는 사전투표자들이 어떻게 2016년도에는 26.1%를 사전투표했는데 어떻게 36.9%를 사전투표하냐. 이 사람들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처럼 손을 댔을 가능성이 높고요.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2014년, 2012년이니까 11.5%입니다. 거의 이제 2018년도에 20.1%입니다. 엄청나게 뗀 거죠. 손을 댄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럼 2022년도에는 윤 대통령이 등장해서 좀 조심을 해가지고 손을 거의 안 댄 겁니다. 이렇게 의심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두 번 정도 속였지만 추정치를 해보는 겁니다. 아, 2020년 4.15 총선에서는 26.69%를 발표했지만 그게 아니고 실제로는 한 19.99% 되는데 6.70% 정도를 올린 것 같구나. 그럼 297만 표정들을 넣어준 겁니다. 자기 후보들한테. 대통령성은 36.93%인데 실제로는 32.43%인 것 같고 한 5.50%를 올려준 것 같다. 242만 표정으로 되는 거죠. 사전투표율을 다 올려왔던 겁니다.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을 검색하다 보니까 한 분이 역대 시도별 여러분들 사전투표율을 이렇게 공개를 했더라고요. 이렇게 올렸더라고요. 6회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대통령선거, 동시지방선거. 이거를 제가 테이블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테이브를.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11.5%에서 20.1%. 이거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 밝혀지는 겁니다. 그다음에 8회는 윤 대통령이 등장하고 나서 한 달이 안 됐을 실시됐습니다. 거의 여러분들 손을 많이 안 댔죠. 20.6%입니다. 2017년 대통령 선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가장 정상투표에 가까운 선거가 윤 대통령이 등장하시고 난 다음에 한 달에 최대자나 실시됐던 6월 1일, 2022년 6월 1일 전국동시지방선거입니다. 가장 정상적인 투표입니다. 거의 변동이 없는 겁니다. 총선은 2016년도에 12.19% 였습니다. 사전투표율에. 2020년도 4.15 총선에 26.7%입니다. 이건 정상적인 수치가 아닌 겁니다. 사전투표율을 뻥튀기해서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은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26.06%에서 36.9%까지 띈 겁니다. 이건 정상적인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사전투표자 수가 얼마나 되냐고 보니까 총선에서는 1,159만, 3구 대통령 선은 1,600만입니다. 통계학에서 여러분들 1,100만이나 1,600만 정도의 표본수라는 것은 선거 외에는 찾을 수가 없을 만큼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여러분들 그런 표본집단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몇 년 사이에 그냥 10%, 9% 이렇게 뗄 수가 없는 겁니다. 9%, 14%, 10% 이렇게 사전투표율이 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되는 것은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보면서 의심을 하게 된 겁니다.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사용됐던 방법이 그때도 사용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구나. 표를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표를 넣기 위해서 사전투표율에 손을 댔겠구나.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의심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방송이 이어지게 되면 더 흥미진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정말 이 소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는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인 겁니다. 여기서 다 그냥 덜미를 다 잡힌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3만 7771표를 가지고 이렇게 동마다 이렇게 동마다 다 집어주는 집어넣어주는 그런 일을 이 사람들이 벌려왔구나. 강서구가 20개 동이거든요. 그리고 20개 동에다가 거소투표가 있습니다. 21개죠. 아시다시피 사전투표는 관외 사전투표가 없지 않습니까? 21개에 이렇게 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1476표가 1번이 기표된 더불당 후보가 기표된 표를 다 집어넣어준 겁니다. 그걸 다 합치게 되면 3만 7771표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러면 딱 이제 파악이 된 거죠. 그러니까 참 기가 찬 거죠. 이제 뭐 거의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단한 거죠.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표현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이래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